전쟁은 참혹합니다. 야만과 폭력이 이성을 마비시키죠.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서 집단 매장된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군의 대량 학살 흔적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교회 앞마당에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위성에서도 보이는 14m 구덩이에는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부터 제대로 매장되지 않아 손과 발만 보이는 시신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우 외곽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학살한 민간인을 집단 매장한 겁니다. 거리 곳곳에는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키우 인근에서만 민간인 시신 410굴을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서방은 일제히 러시아의 학살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자체 조사를 시사했지만 러시아 측은 연출된 모습이라면서 학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